풀묻볼에 들어가는 사건을 은혜로 안타게 만들어요 옆에서 경비스던 사람들이 다 타 죽어요 불경기가 왔어도 나는 괜찮아요 재벌들이 펑펑 나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량을 키우려면 생각 바꾸는 게 고난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바꾸는 기간이 막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한테 막 찢어지고 관계가 찢어지고 이렇게 돼야 고개 끄떡거리면서 그때서 해요 절대로 인간은 생각을 빨리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우상이니까 딱 들어와서 이거 생각을 놓쳐놔 사단에 와서 살짝 불게만 하면 날아가버려요 믿음의 용량이 약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오래만 살려고 하는데 100년 200년 살아봐야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죽음을 요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사역이에요 Sagittano one State farm Sagittano one State farm God God Jesus bajo Together Jesus